미국에서는 오죽했으면 매직캔을 안 부르고 냄새 잡아주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여름보다 지금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. 지금 물량이 없을 정도입니다. 있으셔야 돼요. 그러면 뭐가 달라서 그런지 속 좀 시원하게 공개합시다. 남편 속이 아닙니다. 매직캔 속인데요. 일단 실리콘패킹 처리된 거 보셨어요? 1차 악취, 실리콘패킹 한 번 더 했어요. 2차 악취, 세 번 악취를 세 번 잡아주는데 중요한 건 아기 안고 손을 대지 마요. 스테번 똥꾼, 쏙! 스테번 똥치기, 쏙! 영찬 씨 우리는 애기 닿혀서 똥치기 필요 없는데 하면요. 이걸 보관하시고 중요한 건 대용량입니다. 들어왔다! 20m 대용량입니다.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. 그럼 영찬 씨 버리는 건 좋은데 종량제 날짜 기다려야 돼요? 기다릴 필요 없이요.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위에는 보지도 말고요. 아래를 딱 보면요. 이렇게 잡으시고 매직 커터에 잘라만 주시면 저 보세요. 쓰레기 안 만졌어요. 심지어는 벨비 파우더 향이 나요. 첨가했습니다. 그럼 마트에서 봉투 구해와야 되나요? 봉투봉투 찾아야 되나? 이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녀석은 똑똑해서 이렇게 해서요. 매직 롤을 꽉으로 주면 새로운 매직 캔 탄생! 웬일이에요! 탄생! 또 쳤어요? 또 쳤으면 묶고 자르고 묶고 자르고 묶고 자르고 묶고 자르고 저희 집은 개 한 마리 키우고 아이들 키우는 4인 가족인데요. 4개월은 넉넉히 씁니다. 그럼요. 매직 롤이 하나에 11m예요. 4개월 정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넉넉하게 쓰시는데 오늘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고객님 20m 한 세트가 매직 롤 내롤 포함해서 5만 6천 원 하나로는 안 돼. 왜냐면 주방이나 거실에 있어야 되죠? 화장실도 필요하죠. 20m 또 한 세트가 매직 롤 내롤 포함해서 5만 6천 원인데 수표 한 장 넘어가래요. 오늘은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. 네. 여기에 1만 8백 원을 더하세요. 말도 안 돼. 더 말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릴까요? 그럼 한 6만 얼마 되죠? 네. 여기서 홈 앤 쇼핑 스마트폰으로 10%를 깎아 드리니까 5만 원대로 이 두 세트를 다 가져가시는 거고요. 이런 적 없었죠? 5만 원대입니다. 직전 방송에 딱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. 색상 선택도 하시죠? 색상이 똑같은 색상이 아니라요. 화이트를 기본으로 블루도 좋고요. 핑크 선택해도 되고 민트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120억 판매하면서 어머님들을 위해서 선물 드리려고 매직 롤 좀 더 챙겨 드리는데 네. 어머님이 자꾸 가격을 잡아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방송하고 가격까지 잡았습니다. 맞습니다. 직전 방송에 처음으로 잡았는데 중요한 게 다른데 없어요. 홈 앤 쇼핑 단독 구성 지금 미리 주문하신 분 엄청나시고요. 5만 6천 원 더하기 5만 6천 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자 홈 앤 쇼핑에서만 심지어 6,680원 할인까지 우와! 잠깐만! 5만 3,208원? 한 세트에 5만 6천 원이라며 네. 두 세트에 5만 3천 2백 8원의 효과 이 구성으로 이 가격대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매직캔 알고 계시다면 꼭 잡으시란 얘기예요. 근데 영찬씨 저희가 제일 싸죠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차액의 100배면 네. 더 싼 데 있으면 우리 두 사람이 가서 하루 동안 놀아 드리겠어요. 맞아요. 만 원 싸면 백만 원을 돌려드리는 방송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. 냄새 걱정에 막 세균 걱정 되신다면 매직캔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